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일본 시지오카연 아타미시 이지산지구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7월 12일 현재까지도 일본 당국은 수색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행방불명 주민들이 산사태 당시 도시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본 정부는 시지오카연 아타미시의 산사태로 인하여 20명이 실종상태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생사확인이 안 되다고 발표를 했다가 다시 7월 9일 기준 사망자 9명의 인명피해를 낳았고 지금도 경찰 소방자위대원 1700여 명은 지금도 21명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이던 7월 3일 시지오카연은 접수된 신고 등을 토대로 실종자는 약 2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일 전역 이 숫자는 147명이 됐습니다. 7배가 늘어난 것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나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크자 시지오카연과 아타미시가 피해 지역 주민기본대장을 펼쳐 한 명 한 명 체크했던 겁니다. 이 지역엔 215명이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147명이었습니다. 숫자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이들로부터 하나 둘씩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4명까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주민기본대장에는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게 적혀 있을 리 없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당국이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시지오카연과 아타미시가 내린 결단은 64명의 이름과 성별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찾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죠. 그때가 5일 밤 사고가 난 지 이미 이틀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색구조 활동에 시간과 인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100명이 할 일을 1000명이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타미 산사태 때 실종자 파악이 우왕좌왕했던 이유는 뭘까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먼저 아타미시라는 지역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본 내 최대 온천 휴양지로 휴가 때만 사람이 잠깐 와서 사는 빈집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카무라 씨가 피해지역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돼 있는데 아타미 집 말고 도쿄에 있는 원래 자기 집에 당시 머물고 있었다면 실종자로 집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실종자 수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성명과 성별을 공표하면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이틀이라는 금족같은 시간을 허비한 뒤에 단행했을까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소재에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의 실명과 성별 등을 신속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해 상황이라도 지자체는 개인정보 공표야 이거 해도 되나? 하며 눈치를 봅니다. 일본에도 물론 재해 대책기본법이나 정부의 방제기본계획 같은 법령이 있지만 실종자의 신상에 관한 공표를 할지 말지 판단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개인정보보호조례에서 생명이나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재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모호하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정보를 비교적 엄격하게 보호하는 나라축에 속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생사확인의 가장 확실한 수단인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실종자 이름을 공개하냐마냐 좌고우면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실제 2018년 7월 서일본호우 당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27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 하나인 오카야마현은 재해 발생한 지 5위나 지나서야 실종자 50여 명의 이름을 공표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후 연락과 생사확인이 이뤄지면서 수일 만에 실종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니케이와 인터뷰한 니가타대의 스즈키 마사토모 교수는 실종자 이름 공표는 구출 활동을 적절히 하는 데 있어 장점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공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애매해 대응에 당헌하는 지자체가 많다면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일된 지침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생 일주일을 맞은 아타미 산사태는 수년간 진행된 벌목과 늦은 피난경보 등으로 이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제 강국 일본에 또 하나 풀어야 할 숙제가 더해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산사태를 한국에게 그 원인을 돌리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웃국가인 일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우익 성향의 일본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사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가짜뉴스가 분명함에도 일본 누리꾼들은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다 나르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 태양광 사업은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즈오카연 아타미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는 세 곳으로 모두 일본의 중소업체입니다. 결국 아타미시 산사태와 한국 기업의 관련성은 전혀 없는데도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의 1923년도의 관동대지진 때에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번지면서 6천여 명의 제1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일본 군경과 자경단들은 길을 가는 조선인들을 붙잡아서 일본어 발음을 시켜봐서 일본어 발음이 어색하면 조선인으로 판단하고서 직결처분하여 죽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반한 감정이 강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었습니다.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었던 2016년 4월 14일과 16일의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구마모토에 사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도우쿠 가쿠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샌다이 시민 중 80%가량은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유언비어를 믿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즈오카연 산사태 관련한 유언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인지 아니면 제1교보인지 모르지만 한국어를 사용하고 이름이 한국여자이름인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한국기업이 건설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사업이 원인이 맞다는 댓글을 달았던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한국인들부터가 이러한 가짜뉴스에 속는다면 일본 우익들이 앞으로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 때마다 같은 한국인들끼리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믿으실 건가요?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 살고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신이 한국인임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일본에 가깝게 다가서는 안됨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